여러분,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30분 지금 최고의 화제작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오기 위해서 용산CGV에 왔어 지금 여기는 새벽 1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봐봐 이거 봐봐, 다 어벤져스 열풍이야 어쨌든 어벤져스 보고 스포하는 새끼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인터넷에 거의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설레고 일단 3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 보기 전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 바로 어벤져스 콤보 CGV 어벤져스 콤보를 일단 구매를 하기 위해서 팝콘을 사러 가도록 할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따라오도록 해 여기 3만원짜리도 있어 3만원 썸 알아? 나 그냥 된장할래 팝콘은 달콤한 팝콘으로 보 용산 CGV는 좀 볼게 많아 왜냐면 내가 자주 찾는 데여서 몇 번이야? 이거 조립은 따로 해야되는 거죠? 이제 나는 지금 영화 보기 전에 조립을 다 완성할 거야 연예인이, 연예인이 왔다 연예인 근데 나도 연예인 아니냐? 여로빠? 표시킬 최다 engagements 이번엔 또 팀풀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캡티 아메리카랑 또 우리 아이언맨이 또 팀풀이 또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야 와 뭐야 이거 벽장인가봐 벽장 와 이거 아이엠엑스 상영관 와 대박이다 귀엽다 와 다 있네 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와 대박 오 이거 그거네 어벤져스 거기 사무실인가 보다 이것도 레고로 다 붙인건가 봐 여러분들 용산 cgv에 오면 볼게 많아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선호하지 자 이제 이거를 조립하고 들어갈게 기다리는 동안 져서 뭐 지어서 뭐 자 그러면 이게 네 명이야 아이언맨 헐크 패틴 아메리카 타노스 그냥 끼면 되나 뽑는게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건가봐 얘들아 큰일났어 돈질하겠다 끼고보니 안예쁘다 어 지금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러가는 반은 사관 사관이 그래도 용산 cgv에서 가장 화면이 넓지 넓고 크고 우리는 자리가 지금 어디야? 아마 여기꺼야 여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1516 너무 기대돼 지금 자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진짜 이제 기대되는거는 경건한 마음으로 볼거야 세시간동안 오늘도 열일하느라 너희들도 잠깐 기다리도록 해 나의 후기를 안녕? 어벤져스 마지막 시리즈답게 약간의 눈물을 눈물을 약간 흘렸는데 남은거는 팝콘 다먹었고 음료수 다먹어서 3만 얼마짜리 이거 하나 남았네 집에나서 장식을 잘하고 어쨌든 어벤져스 지금 개봉한지 3일만에 300만에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보고싶다면 용산 cgv 빠른 예매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 획득하도록 하세요 안그러면 다다음주까지는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 이제 집에가서 잠다 안녕 어벤져스 엔드가 아닌 또다른 시작이길 안녕